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구속하여 죽인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복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이 나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음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에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음 또 의지하며 내가 믿음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음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아